6.1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만나 공약의 실현 방안부터 현안의 해법을 들어보는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구인모 거창군수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당선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 선거가 참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. 상대 후보도 군수를 지냈던 경력이 있고, 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비방전도 좀 수위가 높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렇게 군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상대방 후보도 또 훌륭한 분이었기에 정말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. 하지만 우리 또 거창군민들께서는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시내 해전 로타리, 또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, 또 거창구치소 신축 등 주민밀착형 생활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고, 또 군정의 연속성, 또 저의 공략, 또 거창 발전을 이끌 정임자로서 아마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. 선거 기간 동안 거창업을 비롯한 12개 읍면에 많은 군민들께서 지난 4년간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다, 한 번 더 해야지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군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, 또 거창군을 위해 무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군정에 임하겠습니다. 네, 이번 민선 8기의 슬로건을 보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 시대입니다. 주요 공약들 소개 좀 해주시죠. 저는 민선 7기 더 큰 거창 도약, 국민 행복 시대를 넘어 민선 8기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 시대를 만들기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 플랜 수립, 거창형 청년 수당, 창업품드 조성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, 거창형 치유산업 육성 및 미래농업 스마트팜 확대, 또 거창의료 복지타원 조성 및 화장장 건립, 달빛 내륙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와 승강기 산업 국책연구기관 조성 등입니다. 또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사례의 벤치마킹, 또 국도비 확보 방안, 중장기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. 네, 그렇다면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거창의 가장 큰 현안은 뭐가 있고, 또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 현재 우리 군의 당명 과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, 또 지역 내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습니다. 현재 군단위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. 정부에서는 전국 시군 인구 감소 등에 따라 10년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. 우리 군에서도 매년 100억 원씩, 천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거창 인구 6만 명 유지와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교육, 승강기, 산림 자원 등의 인프라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구인모 거창군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